이거 술 듣고 맛있네요. 그냥 같이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. 나이를 떠나서 친구처럼 편안하게. 술에 처음처럼 있으면 친구처럼. 편안한 건데. 아 무섭다. 어떡해. 일단 들어가요. 또 이런 길을 밟으니까 바르네 느낌이. 이 안에야말로 대단하구나. 동굴에서 오시는 거예요 선배님? 과거로 온 시간 여행 같은데. 어디까지 가면 계실까. 끝도 없어. 이게 177m라고. 자연스레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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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아짱. 와 선배님. 보아짱. 와 선배님이다. 보아짱이다. 아 반가워요 선배님. 아 반가워요 선배님. 잘 되셨어요? 아 반가워요 선배님. 야 잃어버린 30년만에 만난 남매 같아.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. 그러게요 저희 맨날 문자만 주고받다가. 아 그러니까. 네. 뭐 얘기 많이 들었어 뭐 저 드라마도 한다고 그러고 또. 영화도 찍었고. 네. 안 덥니? 아 더워요. 엄청 더워요. 아 감사합니다. 1분만 이러고 있어. 우와. 좀 시원하지? 네. 이게 좀처럼 맛볼 수 없는 선배님의. 무슨 30년만에 만난 남매 같아요. 네. 물 앞에서. 여기가 패턴을 이래. 다 지내셨어요? 내가 보아짱 노래를 넘버원부터 해갖고. 아틀란티.. 아틀란.. 티스 소녀. 네.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면. 이거? 네. 넘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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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버원. 저도 오늘 들었어요. 네? 보고 있어. 보고 싶은. 아 그런 거 하지 마. 아 근데 참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. 저희 같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니까. 네. 나는 좋은데 보아가 불쾌할까? 아니 전혀 전혀 안 불쾌해요. 그러니까 송중기 씨 불러주세요. 송중기 씨 불러주세요. 왜 말씀을 안 하셨 거야. 두 분이 좋아하시다고. 우아!!! 내가 전화를 했는데. 연결이라면 한 번 하자. 진짜요? 응. 우와.. 근데 어떻게 친하세요? 아 나이차도 얼마 안 나고. 그러니까 많으면 갯살 차이 나는 거지. 아아. 네. 근데 송중기인데, 준기로 돼 있으시네요. 중이예요 중 알어 네 선생님 어 중기야 네 엘리베이터가 좀 아 지금도 엘리베이터야? 네 괜찮습니다 너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어 너한테 전화를 했어 아 지금 녹화 중이세요? 아니 녹화는 아니고 뭐 촬영 중인데 예 어 그래서 전화를 너한테 선뜻했다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어 드라마 촬영 어떻게 하시고요? 아니 지금 드라마 보다 더 좋은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? 누구게? 어 선배님 목소리 좋으신 거 보니까 가수인 거 같습니다 여자 아이돌 너 지금 어디서 보고 있니? 어 맞습니까 너 지금 나 어디서 보고 있어? 아닙니다 일단은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인사나 서로 해봐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아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잘 있어요 네